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갖고 가지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자, 2025년 수능을 위한 정답학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올해는 조금 특별한 이슈가 있었어요. 자, 6월에 발표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킬러 배제 정책, 그것 때문에 수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킬러를 배제해라, 배제해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킬러가 배제가 됐습니다. 화1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 문제였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확실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킬러가 배제되다 보니까 컷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2023년 수능의 1컷은 43점이었어요. 근데 이번 수능은 1컷이 현재 46점으로 컷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배제되다 보니까 당연히 컷은 올라갈 텐데,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1등급이 더 좁아졌어요, 간격이.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 1, 2, 3페이지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타격이 더 커진 거지. 예전 같으면 43이면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두 문제 틀리면 1등급이 아니죠.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새로 부각이 됐고, 자,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고 얘가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준킬러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선생님 생각에는 되게 좋아진 거야. 왜냐면 양적관계 중화반응,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장 들어갔는데, 아, 못 풀겠어. 이런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자, 이번 수능을 보면요, 진짜 할만해졌어요. 아주 쉬워졌어. 아주 쉬워졌어. 진짜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아주 쉬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할만해졌어, 이제는. 전에는 할만하지가 않았거든. 아무리 공부해도 할만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할만해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버리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버리면 1등급 컷에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이제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자, 대신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쫄지는 말자. 할만한 수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이번 수능은 계산량이 확실하게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정말 해리였어. 이게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1, 2, 3페이지. 얘네들을 만나기 이전에 1, 2, 3페이지에서도 아, 계산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2페이지에서부터 계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하고, 막 헉헉대고, 그 다음 문제는 좀 쉬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도 계산이 되게 많아. 그러면 또 2문제 연속으로 계산이 많으니까, 좀 쉬어갈까? 아니야, 3문제 연속으로 계산이 많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2, 3페이지가 거의 계산문제들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컷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야. 자, 킬러 문항에 나가던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확실하게 계산량이 줄었어요. 계산문제가 없어질 수는 없지. 근데 계산량이 확실하게 줄었어. 그럼 봐봐. 양적관계 중화반응 난이도 낮췄지? 계산량 줄였지? 그러면 변별력은 도대체 어디서 얻으려고 했겠냐? 이번 수능을 보면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계산이 복잡하거나 지저분한 문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고력을 조금 더 요하는 문제. 사고력을 요한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자, 사고력을 요한다는 건 어떤 경우였냐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풀렸다면 이제는 세 가지 정도를 비교해서 풀어라. 그래서 사고를 조금 더 요하는 그런 문제들로 변별력을 구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실수를 하면 낚이는 문제. 그런 치사 문제도 무려 17번의 PH, POH 문제에서 계산 실수, 까딱하면 걸릴 수 있는 계산 실수 문제도 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는 배제됐고 계산량은 줄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다 킬러 문항은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다 할 만한 수준의 문제야. 그래서 조금 더 기출을 조금 더 곱씹어보고 얘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연습을 하면 이제는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화학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킬러 배제 정책에 화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학에 대한 어렵다는 의식이 너무 많았잖아. 근데 이제 양쪽 관계 중화반응 배제됐고 그 다음에 계산 양도 줄었고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변별력을 유지하기는 문제들만 대비를 한다면 화학은 충분히 할 만해졌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우리 정답 파악의 연간 커리도 바꿨습니다. 일단 내년에 연간 커리큘럼은 어떻게 바꿔놓자 했냐면 조금 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약간은 단순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 투 트랙으로 이제 갈 건데 개념과 스킬을 정리하는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트랙이 있어요. 그럼 개념과 스킬을 정리하는 트랙에서 개념의 정답.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개념의 정답으로 일단 개념과 기본적인 스킬은 다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강좌를 선생님이 야심차게 넣습니다. 이름하여 S9S SOS 아니고 S9S야. 이 설명은 자세하게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 강좌입니다. 이 개념의 정답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특별한 주제들을 다루는 강의가 S9S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개념과 스킬을 기본적인 걸 여기까지 해서 다 익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이후에 거리로 가서는 이제 정답 N제 100% 변형 문제로만 되는 정답 N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6월과 9월 지금 올해 수능 전까지 우리가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있고 즉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있고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6월과 9월이죠. 그럼 수능은 평가원이 되기 때문에 그해 6월과 9월이 특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6월과 9월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파이널 강좌로 자 개념과 스킬에 관한 걸 쭉 1년간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트랙으로 와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있었죠. 개념 1, 8 모의고사 그리고 시즌 1, 2, 3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자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야. 킬러는 배제됐고 그래서 컷은 올라갔고 그래서 실수를 더하면 안 돼요. 1, 2, 3 페이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새로 추가된 게 바로 개념 1, 2 모의고사입니다. 자 개념 1, 8은 18문제였죠. 개념 1, 2는 그렇지 12문제짜리야. 자 12문제짜리 개념 1, 2 모의고사 30회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 2, 3 페이지에서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게끔 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1, 8 모의고사 그리고 전범위로 돼 있는 시즌 1, 2, 3 정답 모의고사로 이제 모의고사 트랙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이제 12월에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에 작년보다 더 당겼어요. 더 빨리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12월 4일날 오픈이 될 거고 자 이 개념의 정답은 어... 누구한테 들으나 어...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자 개념은 정우고 개념은 정우고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리던데 자 개념이의 선생님이 되게 강하죠. 왜냐면 꼼꼼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빈틈을 다 메꿔주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화학은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야 문제도 풀리고 자 그렇게 해서 고독점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개념을 탄탄하게 선생님이 잘 잡아줬기 때문에 개념의 정답을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 안주하지 않고 어... 선생님은 개념의 정답을 더 보완했어요. 거의 개념의 정답 작년 교재 기준으로 거의 한 반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보강을 했어요. 이 한 권에 더 많이 넣어주자. 더 많은 개념 그리고 문제를 푸는 기술들까지 조금 더 넣어주자. 그래서 이 개념의 정답에 개념의 정답에 개념편과 문제편 나눠져 있는데 이 개념편이 작년에 개념의 정답에서 이제 보강이 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화살표 보여요. 기출의 정답이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정답과 기출의 정답 작년 기준으로 개념의 정답과 기출의 정답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최대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줄 건데 1단원이 정리가 다 끝났어. 그럼 1단원 문제 풀고 싶잖아. 물론 개념 교재에도 단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개념을 듣고 바로 기출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래서 1단원 개념 듣고 1단원의 기출을 다 풀어보는 거야. 기존 그동안에 기출됐던 걸 다 풀어보는 자 그렇게 문제편을 구성을 했고요. 자 그게 바로 기출의 정답이 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1단원 듣고 1단원 문제 풀고 2단원 개념을 정리하고 2단원 문제를 풀고 자 그런 식으로 개념의 정답만 끝나도 수능에 필요한 개념과 기출은 다 끝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나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까지만 끝나도 수능 화학을 위해서 한 70% 정도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대로 해도 2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확보가 될 거예요. 제대로 했을 때 자 잘 안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의 정답으로 거의 70%를 완성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서 30%에서 30%는 여기서 완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의 정답을 최선을 다해서 익히세요. 개념을 잘 익히고 거기에 나오는 기출이 어떻게 됐었는지 반복을 하시고 자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스킬들까지 기본 스킬만 정리해드릴 게 아니라 고난도 스킬까지 웬만한 건 다 여기서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야. 그래서 개념의 정답에 개념편과 문제편을 선생님이 강좌 구성을 어느 정도 분량을 예상을 하냐면 개념편은 작년에는 66강이었는데 그 정도로 자세하게 했었는데 조금 더 압축을 할게요. 이거는 너무 길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몇몇 있어서 자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압축해서 내용을 빼는 게 아니라 내용은 더 보강했는데 좀 더 압축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볼게. 그래서 55강 정도로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편은 작년과 동일하게 40강 정도로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55강 40강이니까 합치면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두 강좌가 합쳐진 거야. 개념의 정답과 기출의 정답이 작년 기준으로 합쳐져서 개념의 정답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 정도 학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70% 정도를 여기까지 해서 완성을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지금 12월 한 중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1월 말까지 정말 열심히 해도 이 개념의 정답하고 기출의 정답 합쳐진 이 개념의 정답은 1월 말 정도까지는 빠른 학생들이 그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조금 느리다라고 하면 2월까지 넘어갔을 거고 그래서 2월 정도에 2월 초나 2월 중순 최대한 당겨 볼긴 할 텐데 자 2월에 S9S를 출시를 할 겁니다. 자 S9S는 새로운 강좌고 새로운 단원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볼게요. 기존에 테마 특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을 정복을 해야 1등급이 가능했고 만점이 가능했거든. 자 그래서 테마가 2개였단 말이지 이게 2가지에 관한 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화된 정책 때문에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이 더 이상 킬러가 아니에요. 준 킬러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걔네가 내려오면서 다른 애들이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테마 특강을 선생님이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이 어차피 난이도가 내려왔고 다른 게 올라와서 비슷해졌으니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준 킬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조금 위험하긴 하니까 어쨌든 9가지의 주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9가지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준 킬러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에서 9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에는 당연히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이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농도 문제 그리고 동이온소 문제 자 그리고 화학식과 몰에 관한 그 혼합기체 해석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총 9개의 주제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나머지 30%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지. 그러면 자 이제 개념 배웠고 개념과 중요한 스킬들을 배웠죠. 자 그리고 이 특별한 9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한 번 복습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념 해치 기출에 대한 걸 다 해치 그럼 이제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7월부터는 정답 N제가 시작될 거예요. 자 정답 N제는 기출이 안 들어있어요. 100% 변형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 우리 기출 문제는 여기서 풀겠죠. 그 다음에 S9S에는 여기에 있는 고난도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가 거의 5대 5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기출 기출과 변형이 5대 5 자 그리고 나서는 100% 변형으로만 되어 있는 정답 N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 N제를 통해서 이제 변형 문제들 기존에 기출을 이제 익혔으니 그게 변형이 돼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답 파이널에서 올해 6월과 9월 자 그 해 6월 9월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해 6월 9월을 중심으로 자 개념과 스킬을 정리하는 단계로 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스킬 트랙은 이렇게 1년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트랙으로 이제 모의고사 트랙으로 가보면 자 새로 신설되는 요 개념 1, 2 모의고사 총 30회 분량 많죠. 자 총 30회 분량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개념 빈틈을 메우기 위한 모의고사요. 일단 1, 2페이지가 안전하게 넘어가야 돼. 1, 2페이지가 근데 여기에서도 어 약간의 변형을 넣어놨고요. 전부 기출로만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기출로 돼 있긴 한데 자 거기다 변형 문제를 집어넣어서 자 12문제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실수 없이 풀 수 있게끔 자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30회 분량을 만들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페이지까지 해봐야 되겠죠. 자 12문제면 대략 2페이지까지야. 그러면 이제 3페이지까지 하면 18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페이지까지의 연습을 위한 개념 1, 8 모의고사가 이제 2월에 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 8 모의고사는 이제 18문제니까 나머지 2개 빼고 내가 조금 더 계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가 자 1, 8 모의고사고요. 자 여기는 100% 변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출이 대부분이고 변형이 섞여 있고 여기는 이제 변형 문제들로만 자 제작한 개념 1, 8 모의고사가 15회 분량이 제작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 범위에 대한 전 범위 20문제를 통해서 이제 시간 한 배 연습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익힌 거를 다 연습을 해보는 자 시즌 1, 2, 3 모의고사가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될 건데 자 평가원 모의고사가 처음으로 치러지는 게 6월이에요. 6월과 9월과 수능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시즌 1 정답 모의고사가 5회분이 나갈 거고 자 그리고 나서 6월 평가원이 지나고 나면 7월에 이제 시즌 2가 출시가 될 거예요. 이제 6월 평가원까지 반영이 됐겠지. 자 그리고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6구를 다 반영한 그런 모의고사를 이제 시즌 3로 마지막으로 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범위 15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개념 1, 2 모의고사 개념 1, 8 모의고사 30회 15회 그리고 요거 3개 합하면 또 15회지 그지? 그러면 총 60회 모의고사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모의고사 트랙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단순화 시켰지만 훨씬 더 알차고 효율적인 1년 커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 그냥 오 뭐 저거 저거 하면 되겠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따라오다 보면 이게 쉬운 커리는 아니에요. 그 대신 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쌤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러고 나면 이 커리가 다 끝났을 때 수능장 가서 부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수능하 올 한해도 정말 열심히 쌤이 도와드릴 테니까 옆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우리 정답 파악과 함께 수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정답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정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